음악 샬롬 안녕하십니까 저는 필리핀 팔라완섬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김세강 선교사입니다 저는 KCCN 정교환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동역을 하고 있고 또 정교환 목사님의 BLTC 사역도 함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한 2년 전부터 저희가 BLTC 사역을 교회와 목회자들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또 BLTC 이번에는 이제 교도소 제가 사역하는 교도소 안에도 BLTC를 접목을 시켜서 저희 교도소 안에 있는 신학교의 커리큘럼과 함께 BLTC 과정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저는 성교사이고 목사로서 어떻게 하면 목회자들을 하나님의 신실한 종, 능력이 있고 잘 가르치고 잘 전할 수 있는 목회자로 만드는 데 상당한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신학교도 졸업을 했고 YM에서 훈련을 받고 여러 가지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았지만 또 다른 신학교 학사 과정들이나 아니면 성경 공부나 어떤 그런 곳에서 상당한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제가 공부도 해보고 했지만 여러 가지를 해보고 거의 결론에 가까운 결정을 내린 것이 BLTC와 신학교를 접목시킨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BLTC를 저희가 한 2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 물론 이것이 단순한 교육은 아닙니다 그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20개의 과목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그 교과의 내용들을 읽어보면 꼭 알아야 되고 꼭 필요한 부분들을 잘 정리가 되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적이고 보금적인 티칭들이 모든 과목 속에 녹아져 있기 때문에 BLTC 같은 경우는 물론 신학교를 나온 목회자들도 나름대로 어떤 신학에 대한 성경에 대한 그런 공부를 했겠지만 BLTC를 접목시키시면 좀 더 체계적으로 그리고 기초가 부족하거나 기초가 전혀 없는 아니면 기초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전혀 그 기초가 성경적이지 않은 기초를 가진 분들이 올바로 된 성경적인 성경에 대한 기초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팔랑한 사역지의 모든 교회들과 제가 함께 동역하고 있는 목회자들은 BLTC 사역, 그 다음에 BLTC와 더불어서 정목사님이 소개시켜준 10, Teach Every Nation도 함께 정목해서 계속 사역을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 BLTC를 한번 경험해 보시고 또 더불어 Teach Every Nation 10이라고 하는 좋은 훈련 코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경험하셔서 여러분의 사역지나 아니면 목회지에 성도들이나 사역자들을 보금적이고 성경적이고 믿음 부분에 있어서도 믿음을 강화시키고 올바른 믿음을 갖게 하는 귀한 훈련 과정이라고 생각되어서 여러분께 BLTC를 강력히 추천드리고 소개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